잘 던져보세요 어떡해 친구들 지금 옌아가씨가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희 세명의 용사가 구추라로 떠나봅니다 준비됐나요?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길이 있는데요 가다가 미션을 만나면 미션을 통과할 때까지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미션들이 있는데 이 미션을 다 통과해서 바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우리 옌아가씨를 좋아하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면 지인과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보 유기든 가위가위 보 유파이든 유기 던져주세요 오 3 나왔습니다 3 1,2,3 1,2,3 네 3 옌아 유파가 구해줄게 아 3 똑같이 3 1,2,3 어 맞나 간다 2 유아문 탁 뒤라서 던져주세요 1,2,3,3,4,5 오 미션 2칸밖에 안 남았어 나뿐만 아냐 물리쳐주겠어 아 아 아 오 오 어 닭이 날랐습니다 탁 아 2 오 딱 미션 타이다 자 물병 세우기 미션 유기 준비 과연 과연 아 아 자 따라잡죠 아 아 진짜 진짜 써주세요 아 한 칸 잘 던져보세요 오 아 아 자 유기 파워 제발 제발 이번이 좀 높은 숫자 아 이게 뭐야 갈 수 있을까요 아 아 성공하자 아 아 아 자 유기 파워 이번엔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물병 세우기 바로 도전 야 자 아 아 어렵네 어렵네 아 아 뉴만도 이제 물병 던지기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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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 조금만 빨리 도전 많이많이야 손에 힘을 빼고 돌리세요 그래 뭐야 그렇게 유기 파워 간다 아 쭉쭉 갑시다 2 나왔습니다 유기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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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깝다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쭉쭉 가지 못하네요 푸드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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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을 걸고 우연이었던 걸로 오우 파워풀하게 셀카 유기 이번엔 통과하자 여섯번째 여섯번째 오 오 통과했어 통과했어 오 오 오 어떻게 해 큰일 났어 이번엔 미션을 향해 오 오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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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한테 연속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참참참 아 강망이 달라 얹어주세요 오빠가 간다 오빠가 간다 오 오 오 우와 엄청 많이 갔어 과연 이번에 아 아 예나야 아빠는 글렀어 참참참 오 뉴욕이 뉴욕이 참참참 아 성공 성공 네 엄청난 용사였어 유망은 빨리 빨리 쫓아가야되는데 아 끝났다 끝났어 참 참 하나 둘 셋 오 오 오 뉴욕이 참 참 참 하하하하 유팍 좋아할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하하하 그냥 탁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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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시오 2나왔습니다 1 2 참참참 오 유망 참참참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이다 마지막 오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4 아 한참 모자르다 참 참 하하하하 하하하하 뉴 주사위를 덮습니다 얼마만의 주사위냐 융서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주사위도 안 도와주네 자 뉴맘 던져주세요 아 어차피 던져봤자네 자 미션 갑시다 미션 5초 준다 자 뉴욕이가 카드를 뽑고 질문하자마자 뉴맘이 타이머 돌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로 끝나는 단어 리로 끝나는 단어 빠르 빠르 파리 하나 실패 참참참 오 참참참 오 통과 유파 유파 육좀 나오자 육 와 하나 나온다 팝 공룡 세가지를 말하시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복스 오 넷 라피 오 까지 실패 자 뉴맘에 던져주세요 유파 3 1 2 3 오케이 자 유파 육좀 나오라 아 별자리 세가지만 하시오 쌍둥이 자리 정갈 자리 서너 자리 오 통과 오 1 2 3 4 5 유파 이번에는 제발 아 진짜 안 던져도 된다니까 이제 오 4 4 4 4 1 2 3 4 2 2 3만 나오면 됩니다 오 딱 2 나왔어 뉴욕이 도전 도전 김밥 재료 세가지를 말하시오 햄 단무지 계란 오 던지지 말고 두칸 다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나올거야 오케이 오케이 3 3 참 참 잡다 오 미션 오케이 참 참 참 아 1 3 많이 따라잡았는데 요 두칸 밖에 차이 안나 참 참 참 아 아 가깃이 좋습니다 네 자 뉴욕이 오 오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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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나야 조금만 기다려 참 참 참 오케이 뉴욕이 어디갔어 뉴욕이 어디갔어 빨리 빨리 아 이 분위기를 살면서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네 참 참 참 오 오 한방에 한방에 오 미션 미션 슬리퍼 던지기 자 그 자리에서 이 위에 슬리퍼를 올려야 됩니다 자 뉴맘 도전 오 아깝습니다 자 뉴맘을 따라잡아라 도로 4 뉴욕이도 슬리퍼 던지기 도전 준비 체류 뭐야 뭐야 넌 넌 더 잡기가 아닌지 참 참 참 뭐야 ㅎㅎㅎㅎ ㅎㅎㅎㅎ 너는 안 보겠다 와 뉴맘에 오 오 오 오 아깝다 참 참 아 아 용사들이 슬리퍼들에 빠졌습니다 어어 오 오 오 성공 성공 성공! 우와! 참 참 참! 오! 아! 아깝다! 자, 뉴기! 오빠가 간다! 참 참 참! 와, 이것도 능력이래! 능력이다, 진짜! 자, 뉴밤! 오! 성공! 윤활아, 와라, 윤활! 접전 상태! 아, 일났습니다! 참 참! 뭐야, 이거! 자, 뉴마, 던져주세요! 오! 두두두두두두두두. 뉴기 용사, 던져주세요! 오! 오! 가위바위보! 자, 뉴기 가위바위보! 연수로 두 번 이겨야 됩니다.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! 오! 가위바위보? 바위바위보! 액션! 바위바위보! 아 아쉽네요 참 참 참 선전쯤쎄! 오 뭐 나왔어? 오 가위바위보다 가위바위보! 아!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! 아!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! 오! 가위바위보! 참 참! 참 참 참! 참 참 참! 3 이상이 나오면 유맘이 용사가 됩니다 뉴맘 용사 출발! 과연 과연 과연? 아 딱 3이 나왔네요. 네 맞습니다. 뉴맘 용사. 뉴맘이 예비 용사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. 용사가 된 기념으로 제가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꼬꼬쇼라고요. 축하합니다. 뉴맘 축하해요. 고요사님 어디 가십니까? 자 뉴맘. 예나를 구출하러 갑니다. 가세요. 예나를 구출하러 갑니다. 예나를 구출하러 갑니다. 우리야 나가. 예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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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 엄마한테 오세요. 예나. 마법이 풀렸다. 예나를 구출하러 갑니다. 친구들 그럼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자 뉴맘이. 이번에 통과하자. 여섯번째. 여섯번째. 오오오. 통과했어. 통과했어. 오오오. 그 소송이 어머니. 네. 수제.